0474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전력반도체 히토류 무역전쟁 요소 수위, 가,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은, 는 파인세라믹 중 자기적 기능을 이용한 페라이트 마그네트, 절삭공구, 내열성을 이용한 전자레인지용 매그너란스템, 수도벨브용 디스크 등 부품 소재 사업을 영위 종속회사인 유니온 툴택 주식회사와 유니온 툴택 공구, 6. 은 호환성 공구의 제조와 판매, 유니온 머티리얼 베트남, 6. 는 페라이트 제조와 판매를 영위 페라이트 부문의 주요 매출처는 바시, 프로즈, 벨리오 등 3개 유수의 전장업체들과 삼성, LG전자 등 가전업체로 구성, 기업개요 대시 자동차 전장용, 가전용 모터의 소재인 페라이트 마그네트 사업 및 절삭공구, 전자레인지용 마그네트론 스템, 수도벨브용 디스크 등의 세라믹 사업을 영위하는 부품 소재 전문기업임 대시 페라이트 부문의 주 매출처는 바시, 프로즈, 벨리오 등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장업체들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업체인 대시 세라믹 부문 중 절삭공구는 대리점 및 해외지사를 통해 국내외 자동차, 항공회사들로, 마그네트론 스템은 국내 가전업체로, 수도벨브용 디스크는 유럽 고급 수전금구 업체로 납품됨 재무 대시 절삭공구, 마그네트론 스템 등 세라믹 부문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페라이트 자석 부문 판매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되었으나, 중단 영업 손실 증가에도 외화 환산 관련 수지 개선으로 순이익은 흑자 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에도 전방 기계 및 가전산업의 둔화, 반도체 수급 차질 장기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제한적 성장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9월 13일 기준 장마감 유니온 머티리얼의 시가 총액은 124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739위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의 상장 주식 수는 4200만 주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의 퍼은 28.9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4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45.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97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은 1.5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0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45배, 204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1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8번지억원, 1억원, 마이너스 8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3번지억원, 마이너스 14억원, 5억원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2번지 54%이고 유보율은 298.60%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9.54이며 전일 대비해서 65.26 더하기 2.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8 더하기 2.4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의 2022년 9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95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905원보다 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299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의 종가는 2955원이며 주가가 유니온 머티리얼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의 종가는 2955원이며 주가가 유니온 머티리얼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1%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유니온 머티리얼은 거래량 102만 268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2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2만 830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1만 2220세주, 한국증권에서 9만 99599주, 삼성에서 7만 2546주, NH투자증권에서 6만 990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3만 2,01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1만 4,700도주, 한국증권에서 10만 301흔 8주, JP모간에서 9만 5,211주, 삼성에서 7만 5,900신 내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만 8,100열도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600가 흔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